아 이게 1번이 사실 로컬 커뮤니티를 말했어야 하는데 꾹꾹 이런 거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말 안 했는데 로컬 커뮤니티를 말하고 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 사이트는 소개를 했어야 하나? 그리고 레스토레티브 써클 얘기할 때 그 왼쪽에 있던 평가관이 졸다가 어?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건지 레스토레티브라는 단어를 어? 하고 다시 자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랬고 근데 진짜 딱 점심 먹고 제가 두 번째 순서였나? 그래가지고 엄청 졸렸을 것 같아요 진짜 졸다가 이러더라고요 안전척 완전히 다르지 않았어요 아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